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벌써 2월 말입니다. 고3 학생들은 학교로 가야 될 때가 됐고요. N수생 학생들이 제대로 정말 N수 시작하는 시즌이 온 건데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대학은 가야지. 근데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가야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지르고 싶어요. 물 들면 대학 간다. 저 이거 예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 지금 딱 제목 보니까 좀 뭐예요? 라고 할 건데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공자라고 들어봤죠.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선생님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왜 갑자기 또 공자화를 합니까? 아니요. 이게 정말 공부에 있어서 만고불빈의 진리거든요.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공부이며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자, 가슴에 손 없고요. 나 3주 이상 계획한 목표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이 미션 클리어할 정도 공부해 봤습니다. 몇 명이나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손 들 수 있다면 정말 상위 1%에 들어가는 독함이 있는 학생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공부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근데 공부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왜? 외롭거든요. 자기가 공부할 때 공부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라고 하는 게 3주 이상, 한 달 이상 자, 우리 수능까지요. 3월부터 시작해서 7개월 보름 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자기가 독기를 빡 품은 다음에 버텨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배움이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힘든 게 있죠. 공부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물드는 게 있다. 자, 물드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딱 다가오실 겁니다. 친구들을 보면 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PC방만 가는 친구야. 내가 같이 있으면 물들게 돼 있습니다. 나도 PC방 갑니다. 이 친구들이요.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그 소속에 들어가 있으면 공부만 하게 돼 있습니다. 내 친구가, 자, 이제 물들다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내 친구는 항상 긍정적인 말하고 나한테 배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칭찬이 자, 친구들 모임에 있다. 나도 누군가를 배려하고요. 누군가한테 좋은 말만 해요. 축복의 말만 합니다. 근데 이 집단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친구들 말이 험악하고 욕만 해요. 자긴 욕이 잘못인지도 몰라요. 자기의 대화는 욕입니다. 이게 물드는 거예요. 공자님이 말한 게 이게 100% 이게 제가 장담하는 게 물들면 대학 가한다. 이제 이걸 설명드릴게요. 공부라고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자기 혼자 하는 게 너무 외로운 작업이고 버티기도 힘든데 물들면 되게 쉬워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하란대로 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친구예요. 친구 한 명은 다 있죠. 솔직히 친구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돼가지고 미안한데 친구랑 공부를 같이 하는 건데 오해하지 마셔.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친구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야, 우리 내일 영어의 한정에서 얘기할게. 야, 우리 단어 30개씩 외우자. 자기가 혼자 공부하면 진짜 이거 힘들거든요. 왜? 컨디션 안 좋은 날이 있고요. 공부 안 하고 싶은 날이 있고요. 친구랑 그 약속만 하는 겁니다. 내일 우리 30개 퀴즈 내자. 5개씩만 물어봐서 퀴즈 한번 해보자. 이게 얼마나 사람을 바꿔 놓는지 아세요? 내가 하기 싫어도 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쪽팔리거든요. 둘째, 이게 만약에 수학이라고 해봐. 우리 30문제 풀고 검사해 주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물들면 대학 간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외롭고 고독한 작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능까지 7개월 보름 동안에 그 엄청난 독함을 갖고 독기를 가지고 버티는 학생 없어요. 근데 물들면 게임 끝납니다. 친구와 다른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거 내일 검사해 주자. 검사해 주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요. 자, 꼭 그래 볼까? 선생님, 저 친구 따위 필요 없고요. 제가 독하게 공부할게요. 생각해봐. 다음날 아침에 3분, 5분이면 친구가 검사해 줄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진짜 하기 싫어도 하게 되어 있어. 근데 자기의 어, 전 성격이 MBTI 이상. 이런 말 하지 마, 제발. 저 혼자 할게요. 당연히 친구가 검사해 줄 수가 두 달만 지나도 성적이 달라집니다. 한우가 땅 차예요. 근데 간혹 있어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선생님, 제가 진짜 친구가 진짜 없고요. 저 MBTI 보니까 저는요. 아무리 봐도 E가 아니고 이제 아이고요. 엄마, 아빠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매일 이거 난 검사만 해주세요. 이게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이거 100% 팩트입니다. 공자님이 말했던 것 중에서 배움은 공부와 학습 공부와 물듬이다 있죠. 나 이거 읽었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이거 진짜 학생들한테 말해줘야 된다. 제가 실제 사례로 제가 원래는 이제 재수 정규반 출신이거든요. 재수 정규반 때요. 자기 혼자 끼용끼용 공부한 학생보다 친구들이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내일까지 여기까지 풀자. 이런 애들 둘 다 대학 갑니다. 그 다음에 잘못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친구를 이제 그럼 짤 때 자기보다 공부 잘하려랑 짜는 거를 저는 가장 비추합니다. 왠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만 자존감이 올라가요. 얘는 자존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나랑 비슷한 거 아니면 좀 나쁘게 얘기할까? 나보다 못한 애랑 해야 돼. 그래야 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거든. 미안한데 그럼 얘는 또 성적이 잘 안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가능하면 비슷한 게 제일 좋고 정 안 되면 나보다 좀 못하는 학생과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제 2월 말이니까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3월 초에 고3 학생들은 친구 사귈 것이며 물론 N수생들은 만약에 재수 정규반이면 친구들이 생각보다 빨리 생기고요. 우리 메가스터디 러셀 같이 아마 독재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친구 사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대화 금지다 보니까. 근데요. 어쨌든 간에 공부를 검사해 줄 사람은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게 친구인 거고 그것도 정 안 된다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해라. 검사만 해 주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 7개월 보름 동안에 공부하는 쪽에 들어가서 물드시기 바래요. 물들어 버리면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은 달라져 있게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보름 열심히 힘내서 공부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물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